김성환의 시사야 여러분 혹시 이도라는 분 아십니까? 이단 또 이금이라는 분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아실까요? 지금 열거한 분들은 다 조선의 임금 이름입니다. 최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정조의 이름을 이산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해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화성과 이성을 묶어 두 개의 성 이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는 정조 이름을 둘러싼 이야기와 조선 임금들은 왜 이름을 외자로 지었으며 그 외자도 어려운 한자를 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이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임금 이름들은 줄줄을 외우다시피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본명은 잘 모르게 하라고. 태종태세 이거는 외우는데 진짜 본명은 사실 이산 한 명만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밖에 잘 몰라요. 그런데 워낙 한국사가 암기과목인데 사실 태종태세 문단세도 외우기 힘든데 무슨 임금 이름 본명까지 외워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험이 안 나오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요. 사실 농담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름이 일종의 신성성을 지녀서 일반 백성들도 사실 남의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나 호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좀 모욕 주고 싶을 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정색을 하고 이름을 쫙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모욕감을 안겨주는 건데 우리도 왜 보통 보면 후배들이나 할 때 야단치고 그럴 때는 정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꾸지롬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런가? 저는 그려진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색하고 이름 부르면 정색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은 그러니까 임금의 이름은 아주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명을 잘 못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주의 이름은 사실 제위 때는 어명이라고 그러고 사후 때는 어휘라고 했는데 휘자가 사실 높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숨기다 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이름은 감추고 숨기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이산은 다 알게 됐다. 이것도 사실 드라마의 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이름은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자로 쓰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산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글자거든요. 그래서 보일시자를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글자인데 이게 사실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글자입니다. 인터넷에도 이렇게 보면 안 나오고 우리 회사의 어떤 경향신문의 어떤 그런 거의 딱 쳐봐도 한자 거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보일시자 두 개를 해갖고 조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신문 조판 시스템에도 이 한자가 안 나올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자 배울 때도 그렇지만 보일시자 두 개면은 그래도 시자든 뭐든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어떻게 불렀는지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조실록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요즘에 산수수학을 관장하는 관청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산학이라고 하는 데였고요. 그다음에 관리 이름 거기를 근무하는 관리 이름을 산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같은 의미의 한자를 써서 주학과 계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평안도하고 충청도의 지명 중에 이산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한 곳씩 있었는데 평안도 이산은 초산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충청도 이산은 이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임금이 나오면 이산은 아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백성 이름이라든가 고을 이름도 못하는 거죠. 일반 백성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데 임금 이름이야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리고 지명 이름이 사실은 임금 이름하고 똑같은 이산이니까 바꾼 거고 그다음에 관청의 관직명 중에서 셀산자가 정조임금의 이름인 보일시즈 두 개를 아까 병렬해놓은 글자 그거에 고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글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셀산자를 쓰는 산학은 주학으로 바뀌고 산원은 계사로 바꿨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산자가 들어가는 모든 책명 이런 거는 전부 주나 수나 역 이런 걸로 바뀌어서 피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산자라는 임금을 임금이 갖게 되면 그러면 산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산자를 피해가면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번거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 정조임금을 산자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 옥편이 있거든요. 설문해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그 글자는 셀산자로 읽어야 되며 그 뜻은 균등하게 나누어서 밝히고 보여준다.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풀을 했고 다른 모든 옥편이나 자전을 봐도 셀산자의 옛날 말 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조의 이름을 보일시즈 두 개를 산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시절에는 워낙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자의 고어뜻풀이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그렇죠. 이렇게 다 풀이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글자를 다 이해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정조임금 이름은 이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성이란 말이 튀어나옵니까? 그런데 이성이란 이름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조 만년이 1796년인데 제위 20년이거든요. 20년이 됐을 때 정조가 이름을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규장전운이라는 운서를 편찬을 합니다. 그런데 운서가 뭐냐 하면 일종의 옥편 같은 거예요. 원래 정조의 이름이 산자라는 거는 규장전운을 거의 완성을 해서 다 만들었을 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자가. 왜냐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글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 셀산자로 읽어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 운수에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막판에 정조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삼수변의 성자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산자를 꽂아놓고 그거를 성으로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자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뽑혀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산을 억지로 성자로 읽도록 강요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죠. 왜요? 갑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정조처럼 왜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선의 중흥군주고 어떻게 보면 세종의 보건가를 형군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정조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산이 아니라 이성으로 변한 건데 이때 뽑혀져 나간 글자가 바로 이제 삼수변의 성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조선에서 관행된 운수에서는 그 삼수변의 성자 이게 이제 영영 사라지게 만 거죠. 허허 참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그 당시에는 뭐 한자에 대해서 다 도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오면 뭐 학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학술적인 이유는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이유고 되게 그 정조대왕답지 않은 이유라서 문제인 건데 19세기 중인분사인 장지환이라는 분의 책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아 글쎄 이 성자가 자손이 번창한 서성희라는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정조가 규장전원을 편찬하는 김에 자기 이름이었던 산자를 성자자리에 살짝 집어넣고 정조 자신은 내가 이 산이 아니라 이 성이야 라고 행세를 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임금이 산자를 성자라고 우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손이 많은 사람이라는 서성희라는 인물하고 정조의 이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그러는 거죠? 선뜻이 납득하기는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일종의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성희라는 인물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건데 서성희라는 인물이 선조에서 인조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후손이 굉장히 번창을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서명성과 같은 수많은 정승판서 그다음에 우리가 임원경제지라고 해서 농업백과사장 같은 거 되게 유명한 분이죠. 실학자인데. 설구와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학자를 배출한 가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정조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자식이 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번창했던 이 사람 이름을 슬쩍 내가 가서 쓰면 나도 자식이 번창하겠구나.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성희라고 바꿨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슬아의 자녀가 몇 명이었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식복함은 사실 세정대왕하고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세정대왕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당뇨병 해서 이제 뭐 수많은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합병도. 움직이는 앉아있는 종합병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18남 4녀를 낳으셨는데 그다음에 정부인인 소원왕후하고는 8남 2녀를 생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다 아들들이 똑똑해요. 문종이라든가 수양대군이라든가 안평대군 이름만 들어도 똑똑한 분들만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조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세정대왕을 롤모델로 한 분인데 이분은 또 정부인인 효이왕후 김 씨와는 자손을 얻지 못했고 또 한 분의 세자를 낳았는데 처음에 의빈성 씨라는 분하고 또 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녀 세자거든요. 그런데 두 살도 안 돼서 유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38살에 늙은 나이 늦은 나이에 난 수빈 박 씨한테 난 그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순조고 그다음에 딸 한 분이 있었는데 숙소 농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남일녀를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설성가상으로는 정부인하고 또 이게 너무 금슬이 안 좋았다. 심하게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총회하는 다른 국녀가 있었냐. 또 그런 분도 없었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뭔가 세종대왕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청조 임금은. 그런데 하여튼 자식복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렸네요. 그렇죠. 세종대왕하고 비교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일중독에 걸리신 분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부부금술 그다음에 여색에 관한 한은 약간의 다른 성향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식은 얻고 싶지만 그럴 기회를 잘 안 만들었다라는 어떻게 할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종대왕은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왜 그렇게 18남을 낳으셨냐.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하셨나 보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후궁인 화빈윤 씨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인이 아까 얘기했던 효이왕호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잇따라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산실청을 치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30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산실청이 철거가 되고 맙니다. 이런 총국을 빚기도 하고 그렇죠. 정부인과 후궁이 동시에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차례로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실제 임신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상상임신이에요. 상상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어떤 정조. 그다음에 뭐 하늘을 잘 못 보지만 별은 따야 되고 이런 어떤 부인들의 어떤 그런 조바심 이런 것들이 나온 상상임신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후사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을 게다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참 큰일이었죠. 그러니까 정조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규장 전훈을 편찬할 때가 1796년이니까 유일한 아들인 세자 순조가 7살 되던 때였는데 달랑 아들이 한 명이라는 것도 되게 불안하고 당시에 정조의 연세가 45살이었거든요.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을 거 아닙니까 정조가. 그래서 막 완성한 규장 전훈의 자신의 이름을 자손이 번창했던 인물 서성의 이름자 거기 성자의 어거지로 밀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문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거죠. 그런데 그 절박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슬쩍 갖다가 바꾸시는 거는 좀 정조답지 않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정조인금이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몇 자리 파고서 자기 부담을 거기다가 조성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행위인데 이게 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제 그렇게 왕실의 번창을 바랬는데 사실 정조의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순조 그다음에 손자인 효명세자 그다음에 증선자인 헌종까지 달랑 한 명씩만 계속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헌종대에 가서 이제 대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결과론적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순리를 쫓으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도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뭐 이거 비유를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가가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민이고 왕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차라리 왕비를 좀 둘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뭐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름을 이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은 정조 임금이 불러오기를 원했다고 하다가 이성으로 불러둬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이제 정조가 번거롭게 이제 백성의 이름이나 고을 이름을 바꾸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의 그 일기가 있잖아요. 일성록이라고. 네. 일성록이요. 그런데 그거를 말할 때도 성자를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이니까 이름이. 그래서 일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거 있잖아. 일록. 일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조가 야, 그럼 무슨 소리냐고 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야, 이순신 장군의 이름 중에 순자가 이게 숙종의 이름자인 순자하고 같다. 그러면 이순이거든요, 숙종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바꾸지 않지 않았냐. 그대로 쓰지 않았냐. 우리도 이제 바꾸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하필이면 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끌어들인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순신 장군 이름도 바뀔 뻔했던 거네요. 뭐 예를 들자면 영조 대왕이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 이름 바꿔. 이렇게 했으면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순자 빼버려. 그렇죠. 다른 글자로 해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다가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정조의 이름이 이성자를 가진 그런 사람 이름, 고을 이름들이 줄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정조 이전에 이산이었다가 나중에 이성으로 바뀌었다는 이름, 고을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또 이성으로 바꿔봐야 되고. 그렇죠. 또 이성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산에서 이성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성으로 바꾸니까 다시 이제 노성으로 바뀌는 그런 또 천국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자 들어간 사람 이름이 모조로 바꿨는데 예를 들자면 이성북이 이철목으로 바뀌고 이성순이 이영순으로 바뀌고 이성연이 이영연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계속 바꿨다는 그런 내용이 실록에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임금이 지존이니까 임금하고 똑같은 글자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거의 모든 이름을 다 바꿀 정도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조뿐만 아니라 영조도 적당히 좀 하라고 명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조 때. 영조 임금이 사실 40년 동안이나 자기 본명을 얘기를 안 했어요. 발서를 안 했는데. 위원이 잘못 얘기하다가 본명이 금이거든요. 이 금. 금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자가 생긴 게 뭐냐면 승지들이 처음 알게 된 거죠. 임금의 본명이 금이라는 걸.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문을 쫙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자꾸 이렇게 더듬거리고 말을 버벅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보고문 중에 왜 금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이게 발음을 못해가지고 버벅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조 임금이 그런 거죠. 내가 지난 40년간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분명히 읽어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죠. 아 참. 그래도 그 임금이 너무 유난 떨지 말아라. 이렇다 하더라도 그 유난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영인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임금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름이 이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즉위하자마자 개성 유은이 이도분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이사분으로 바꾸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충청도 공주의 지명 이름인데 이도역이 있는데 그게 이인역으로 바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와 같은 것도 아닌데 음만 같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꾼 거죠. 어찌 보면 옛날에는 영모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괜히 트집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해를 피하려고 한 건데 우리가 성리학을 도입했다는 안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분이고. 그런데 문종 때 되면 이름이 안유로 바뀌거든요. 왜 향자 때문인가요? 그렇죠. 문종의 이름이 향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향이 안유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금에 대한 충심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뭐랄까요? 좀 심하죠? 네.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연기소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설을 보면 청계소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청계소문으로 했겠어요? 그게 당나라 고조 이름이 이 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고조 황제 이름도 피해가지고 아니 고구려 재상 이름까지도 청계소문으로 바꾸는 그런 참 천국을 빚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중국 임금까지 전부 이름 다 피해가면 도대체 쓸 한자가 뭐가 있었나 싶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참 임금의 이름은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군주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임금 이름을 외자로 다 외자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되게 어렵고 없는 한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 임금 같은 경우는 34대를 거쳐가면서 전부 다 외자고 조선도 이방원하고 그다음에 단종 이름이 이홍이에요. 홍의. 두 분을 빼놓고는 전부 25명의 국왕 이름이 외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역사 시간에 이건 굳이 시험에 나온다고 달달 외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본명 정도는 한 번쯤 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씨거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피하면은 아까에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지 말라고 한자라도 글자를 줄여서 백성들은 편의를 돌봐야 한다. 뭐 그런 거죠. 그 마음씨는 충분히 이해할 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임금의 이름에 얽혀있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영신문 이규환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은 밤사이에 강한 비바람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마치고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